자 전구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어수선합니다. 수능을 두고 뭐 이런 저런 수많은 말들이 또 여러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마구마구 터지면서 야 이게 왜 하필이면 내가 지금 시험을 쳐야 되는 때에 이렇게 뭔가 어수선하고 또 오락가락하고 정신이 없는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뭔가 한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뭐 또 다른 영역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키워드들에 대한 것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골치 아프고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이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섣부른 그런 예단을 해서는 안되고요. 그리고 다행히 실제 수능 가기까지 우리가 9월 평가원이 한 번 더 남아있으니까 그때 이제 평가원이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지침에 맞춰 출제를 해준 것을 놓고 보다 정확한 여러분들의 수능까지의 방향성을 잡으면 되는 거고 지금 혼란스럽고 어수선할 때 그냥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자 그러한 영어 실력을 만들겠다. 그리고 특히 어 고3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1학기 중간 기말까지는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자 이제 여름방학부터 여러분들의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이제 수능에 올인해야 되는 영어의 대색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이거죠. 꾸준하게 해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결과를 놓고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뭔가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요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메타커리션이죠. 메타커리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른바 메타인지라고도 부르고 우리말로 또 메타라는 말까지 옮겨서 초인지라고 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메타커리션이죠. 그러니까 시험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은 뭐 항상 초딩 때부터 지금까지 시험을 치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을 거예요. 어떤 시험을 보던 간에. 근데 그거를 성실하게 잘 수행해온 친구들도 있고 그냥 뭐 시험 보고 나면 결과가 마음에 안 된다고 그냥 시험지를 북북 찢어버린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수능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내년을 기억해서는 절대 안 되고 금년에 어떻게든 반드시 끝내겠다 하는 이러한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게 확고한 마음가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가 잘 되어 있는 부분과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아는 것도 안 중요하고 너의 담임이 아는 것도 안 중요하고 무슨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잘 못하는지. 그럼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메타인지적 관점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여름방학 때부터 메꿔나가는 거. 자 이게 이제 절실하게 넘는 데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 자 우선적으로는 어휘에 대한 거. 자 여러분들 뭐 어떤 특정 문항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영어는 지문 베이스로 출제가 된다는 거고 그 지문을 제대로 잘 이해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어휘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특히 고3 같은 경우에 1학기 기말고사까지 내신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제대로 된 수능 영어 공부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영어는 내신과 수능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 범위가 있는 시험에 있어서 그 범위를 주거라고 암기를 해야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나 수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휘에 있어서도 결국 범위가 없다고 판단해도 모방하고 제대로 된 어휘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돼요. 지문의 어휘의 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휘끝 수능 그리고 또 자 어휘끝 5.0 자 이 좀 수준이 높은 그러한 지문을 독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수험생들한테 지난 10여 년간 아주 각광을 받고 찬사를 받았었던 어휘끝 5.0을 드디어 전면 개정을 해서 어휘끝 블랙으로 내놓았습니다.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책 정식 출간된 교재이기 때문에 뭐 메가스터디 온라인 서점을 비롯해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물론 여러분들이 한 권의 어휘 뭐 책을 택해서 지금까지 해왔긴 했겠지만 자 우리 적어도 여러분들이 2등급 이내에 자 그런 성적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자 신간 교재로서 이 어휘끝 블랙을 구입해서 자 수능 전날까지 암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여름방학 동안 꼭 1회독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 어근과 접사에 대한 거 다 기본적인 거 다 돼 있어. 난 혼자서 뭐 3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반복해서 수능에 어떤 난도의 어휘가 나오더라도 내가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일을 없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 분명히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휘끝 블랙이 여러분들한테는 직무로서 가장 최선의 선택지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어휘 꼭 여름방학에 자 완전히 부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위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신에 대해서 특히 고3들 허덕이고 시달리다 보면 수능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물론 N수생들이 한 번 딱 치고 났으니까 그리고 또 N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능에 대해서 올인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적응도가 되어 있겠지만 현역 고3들이 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 많은 양의 독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많은 양의 독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EBS 뭐 연계 뭐 연계율을 높이고 어쩌저쩌고 하지만 사실 영어에 있어서 지문을 똑같이 예전처럼 가져다가 유형을 바꾸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EBS에 대한 어떤 연계 자 그런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비연계에 대해서 어떠한 소재와 어떠한 난도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결국 어느 정도의 양치기로 들어가야 되는 단계가 됐죠. 자 그래서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300제 그리고 이미 수능실관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가 창작한 이러한 최고 품질의 문제들 모아놓은 게 바로 독해 최우수 문항 500제가 되겠죠. 자 문제 풀이하면서 자 지금 이제 양치기에 들어가야 될 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유형별로 봤을 때 결국 뭐 딴 것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4 구간 2024라고 한다면 주장하는 바 그리고 함의추론으로서 밑줄 친 부분이 뜻하는 바 그리고 주제 제목 이렇게 나오겠죠. 요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릴 하는 부분 그리고 3.1 사이 같은 경우 3.1 사이 같은 경우 알죠. 빈칸추론 4문항 무관한 문장 순서 삽입 각각 2문항 그리고 요양문안성 그리고 장문독회 41, 42번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자 이러한 3.1 사이 구간에 대한 거 자 이거 여러분들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금년 수능에 대해서 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자 이 부분 역시 금년 수능이 끝나도 9월이 끝나도 9월 결과를 보고서도 우리가 실제 수능을 보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쪽에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위한 그러한 문항들이 집중될 테니까 훈련회일이겠죠. 6월 결과를 놓고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전국의 영어를 포기하지는 모든 수험생들한테 공통적으로 취약한 부분 집중대로 보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자 이거 2020에서는 안되어 있지만 3.1 사이는 새 교재로 새 강의를 어 최근에 뜨끈뜨끈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실감 독해모의고사 그러니까 유형별 드릴 그리고 이 취약한 유형에 대해서 다 보완이 됐다고 한다면 자 이제는 모의고사 형태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또 새롭게 문항을 구성해서 6회문 모의고사 여러분들한테 제시합니다. 이건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잘 들었다고 한다면 자 요걸 통해서 충분히 적용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강의를 너무 많이 하는 거 너무 많은 강의를 듣는 거 자 이거 여러분들 혼자서 결국 공부라는 것이 배울 학에다가 익힐습해서 뭐 선생님들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난 20여 년간 메가스타드 강연하면서 항상 얘기를 했어요. 배우는 건 30%고 익히는 건 70%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의 공력을 들여서 배운 거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 같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들 절대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꼭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강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어쨌든 강의를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꼭 다 들어와야 된다는 자 이러한 중압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의는 이거 딱 하나만 있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꼭 해결해 주길 바라고요. 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름방학이 뭐 무슨 뭐 100일 뭐 200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치? 자 여름방학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1학기 동안에 나타났었던 또 6월 모의고사까지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자신 있는 거 내가 잘 하지 못하고 좀 취약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걸 제대로 잘 파악을 해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을 참조해서 잘 해결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수선함에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가는 자 이러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꼭 필요한 여름방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여름방학 동안 자 이러한 무더위와 싸워가면서 더위보다 더 큰 열정과 뜨거운 자 그러한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열심히 되겠죠. 자 그걸 통해서 여름방학 잘 보내고 2학기에 눈부시게 향상된 실력과 점수 등급으로 자 9월을 잘 치러내고 그리고 그 기운을 수능 때까지 잘 가져가서 여러분들 꼭 금년 한 해 성공하는 수험생활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